더 이상의 장난은 안됨.. 왜? 방송 시작한지 30분도 안됐어 2019년 6월 23일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마라 팔로우 팔로우미 월어 커버 네, 여기 목적 대신 잘 못ечение 전연 캐시대 띠 누구이십니까? 누구 있으시죠? 말씀하세요 장난치지 마십시오 장난치지 마십시오 장난치지 마십시오 장난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장난은 안됨.. 비싼 movies 봐란 benefited it we are is I 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있어? 바로 확인 시켜드려, 시전이 오해하니까 뭐야..? 소리! 진짜 짜증나네.. 잤다.. 방송 시작한지 30분도 안됐어.. 진짜 짜증나네.. 사람입니다.. 나와.. 나와! 벽벽벽 흐흐흑.. 있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사람..? 잠시만..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장 푸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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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해주십쇼 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버스? 관광버스? 아... 가만히 있어.. 재밌게 놀고 가고 있었는데.. 차 타고.. 버스? 관광버스 같은 거.. 버스? 근데.. 버스? 울지말고 울지말고! 애들이 보고 싶다고.. 결혼하셨구나.. 애들이 있는 거 같구나.. 그래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애들이 안 와.. 살자고? 살려고? 버스로 어디 무슨 여행을 가고 있었나본데.. 단체로.. 그러다가 사고를 난 거 같소.. 얼마나 돼서 돌아가신지? 아.. 가버렸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가버렸어 지금.. 뭐 얘기하다 가버렸어 지금.. 와.. 그래도 여기 여러분들 수없이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나.. 솔직히.. 존나 뿌듯하다.. 이때까지 수없이 왔을 때.. 그 장난.. 그 해코지를 견뎌내면서 오늘 드디어 나는 오길 잘했다.. 이제 한동안 여기 잊고 있어도 되겠다.. 진짜 거짓말이라.. 왔어요? 이건 기운이 아니라.. 잠깐만.. 왔어요? 왔나요? 왔어요? 왔나요? 내가 잘못할 일은 없고.. 뭐지 이거..? 내가 잘못할 리가 있나 분명히.. 누구야? 누구야? 이러기 있습니까? 이러기 있어요? 이러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누구야..? 잠깐만.. 누구야..? 뭐야..? 뭐야..? 하지마..!! 누구야?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와!! 나와!! 집사2장 아니지..? 거짓말인거같아 거짓말인거같아 우리 지금 2,200명이 농날땅에 있어 2,200명이 농날땅에 있다니까 지금? ㅈ탈뻔했어 지금 내가 이런 모욕감을 받고 내가 가만히 있을거같아? 내가 오늘은 그냥 간다 내가 오늘은 그냥 간다 하지만 다음 해에 왔을때는 가만히 안 둘거야 내가..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오 오